아우 아주 그냥 죽여져요 정말 아나저나 두 분 그렇게 열정적으로 보실 수가 없어요 아우 그냥 어찌나 잘하는지 역시 무대 체질입니다 보니까 너무너무 잘생겼더라고요 내가 기순이가 되고 싶고 아니 옆에서 같이 있는 제가 민망할 정도로 너무 뚫어져라 보시니까 두 분들이 미안해요 일종씨가 안 보이더라고요 아 근데 뚫어져라 보는 건 우리 저기 자리에 계시는 어머님 아버님도 똑같아요 오늘 심정이 마치 왜 유치원에서 장기자랑 하잖아요 그때 내 자식만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런 마음으로 보신 것 같아요 아무튼 정말 엄청난 끼를 보여준 남자 모델들이었습니다 자 이번 무대는 모델 전체가 준비를 했다고 해요 특히나 최효진씨도 또 함께 하셨다면서요 네 제가 우리 멘티들 힘내라고 응원해 무대를 준비했는데 오히려 좀 부담을 준 것 같아요 같이 연습을 했거든요 그럼 함께 보실까요?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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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